2012년도 제가 생활지도 면목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을 할 때의 사안이었습니다. 한 해가 수업 중에 국어선서님 수업이었는데 비몽사몽 졸고 있었는지 아니면 깊이 참이 들었는지 깊이 잠들었을 가능성이 많이 높은데 그 아이를 선생님이 등짝을 쳐서 때렸다는 건 때린 건지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등짝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충격을 줘서 애가 놀라서 깨면서 씨발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접한 교사가 상당히 권위를 중시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징계를 요청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물론 조건보호위원회 이런 것도 없었지만 그러면 이 아이를 애는 자기가 씨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얘랑 같이 근무 못하겠다. 얘를 전학시키든지 퇴학을 시키든지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본인은 이제 본인의 화는 그렇겠죠. 애들 다 있는 데서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과연 애가 자다가 깨고 더군다나 비몽사몽한 상황에서 이렇게 내뱉은 말 이거를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욕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서 저 자신이 망설여졌고 그 교사의 요구대로 징계를 깊게 특별교육이나 출석정지라든지 혹은 그분이 원했던 전화 그때는 권고전화 같은 관행이 있었죠. 너 전화 가면 징계봐준다 이런 그런 거나 혹은 퇴학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사실 퇴학 조치나 전학 이상의 조치는 재심이 교육청에다가 재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만큼 수준의 학교에서 그렇게 강하게 조치를 했다 할지라도 학부모는 아이나 학부모가 거기 반발해서 퇴학을 요구했을 경우에 재심을 많이 하게 된다면 이 사안 가지고는 퇴학의 사유가 과연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소송의 한 편이 선생님이 돼야 된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애 등을 때린 건 사실 아니냐 그렇게 되면 재심 혹은 법으로 갔을 때는 교사의 책임도 물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먼저 애를 때리지 않았냐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거는 교권은 간데없이 그야말로 싸움 밖에 안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애가 씨발 놈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런 걸 썼습니다만 잠시 세월의 시간이 좀 지나고 이거는 당신이 소송의 당사자다 만약에 재심을 간다 퇴학을 보내고 싶고 전학을 보내고 싶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조치한다고 해도 재심을 만약에 요구하게 되면 이건 당신도 재심에 참석해서 당신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잘 생각해 봐라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면 강정하게 원하는 대로 추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을 하더니 조금 건의적이었던 그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그 소리를 들었으니 모욕죄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런 흥분이 자기 책임 자기가 먼저 애를 때린 등을 때린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활교육위원회로 사안을 넘겼고 그래서 교내봉사인가 사회봉사인가 이 정도로 교사 지시불이행이죠 그 당시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것이 교칙에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학칙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애를 징계를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사들의 감정과 학부모의 감정 해석 이런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산에 올라가다가 어디 강에 갔다가 지금 와서 산에 올라가다가 길거리에서 녹음해서 좀 거칠게 녹음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Sammy'라고 보고 싶어서 그리고 선생님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